오오오 한번 빵 쳤어 또 오 덜덜 오 덜덜 오 됐어 물렸어 물렸어 물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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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현 가현 물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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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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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세 원래 저희 텐트 앞쪽에 가서 그쪽 바닷가에 살 때 바람이 너무 세서 그쪽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우선은 낚시할거 오늘 돌덩 원투 어 여기 물고기 있다 돌덩 원투 오늘 할거 불 쏘라 어 가져가서 이제 낚시합시다 아 아 아 네 개 없다 모자라겠다 네 네 개 다섯 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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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여기는 이렇게 바다에다가 보관해놔 요런 줄로 다가서 뭐느 건들 면은 건들면 많이 갈각되잖아 완전 도둑이야 그 남을 궁금하다 한 번 이렇게 올려봐도 의심 받아요 당대다랐네 달려있어요 자리들이 있어 저기 위쪽이 막건들면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그 전에 없어진 것까지 다 배상해야 돼 통발은 던지면 다 훔쳐가지 저희도 통발 작업 한 번 하긴 해야 되는데 통발 두 개 신개념 통발 두 개 사놨는데 저런 바람 센 것 같아 사람이 서류를 쓸 수도 없네 그래서 디치몰에 사반면 통발은 안되고 내양은 가면 될 것 같아 카메라도 돌리는 거 봐봐 바람이 오븐에 공격 일은 비주얼 타면 물을 이기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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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어, 뭔지? 만원을 할수네요 어? 어, 일찔! 일찔 일찔! 그렇지!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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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채인가? 사이즈가 작은가? 빠졌다고? 빠지면 어떡하니? 얼마 만에 많이 입질인데 빠져버렸어 옆에 사장님이 다 쳐다본데 입질 온 거 보고 아깝네요 다시 기대해봅시다 내일 치킨 먹으려고 그랬는데 축구가 무산됐다고 내일 치킨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었어 빨리 빨리 왔어 왔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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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축 내려왔어 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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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ón 미처 뚫자 푸onn이 붙어 휴닝 밑으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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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들어 낚싯대 들어 낚싯대 와 큰단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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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을 것 같아 와 여러분 성공했어 오차 사장님 오차 되겠죠? 우리 미션이 걸려서 오차를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 바람 터져서 기대도 안했는데 일도 기대 대박 누구누구누구 과연 아 여러분들 뭐야 47이요 47 아 발로 밟어 늘려 안되는걸 안되는걸 흥분해서 손 떨고 있어 지금 미션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응 잘 먹었네 국내 구경 다 됐어 등대에서 물었구만 안놈이라 한놈 더 있을 수 있대 오빠야 안놈이라 잘해라 오 덜덜 아니야 아직 멀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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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래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오오 한번 빵 쳤어 또 오 덜덜 오 덜덜 오 덜덜 오 됐어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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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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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물렸대 물렸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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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왔다 우와 사이즈 괜찮다 오차 안되려나 우와 우와 진짜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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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두 마리 나왔어 뭔일일까 또 왔어 또 왔어 입주에 왔어 좀 기다려야되지 와 한마리 또 오겠다 한마리 또 오겠다 한마리 또 오겠다 집중하세요 집중 오 야 너무 빠른거 아니었니 왔어 됐어 왔다 왔다 됐어 됐어 으아아아 이유로 오잖아 이유로 오잖아 이유로 오잖아 이유로 오잖아 이유로 오잖아 이유로 오다 대박 대박 오자 오자가 너무 야 다시 해 야 다시 해 오십 오십시 오십시오 와 진짜 대박 놀다 겁나 큰 거 빨리 오시죠 4자 2마리에 5자 1마리에서 총 3수 짧은 시간내에 대박 하나님 아버지 용광 내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션 성공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누구도 상상 여기서 돌놈 낚시하면 미친놈이냐고 사실 원투하면 내양입니다 신앙 투자도 신앙의 내양입니다 내양에서 봤습니다 내양에서 제가 레드벌스 GT30425 그 다음에 닐은 레드벌스 803 그리고 라인은 썬라인 16% 그 다음에 홍볼은 60% 그 다음에 개빡이거지 2,000원짜리 인터넷에서 파는거 같습니다 여기 엄청 봤는데 보셨다시피 로우도 절대 풀어지지않고요 반쪽 휘음퇴 아 기가맹춤이다 여러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 좋은 포인트 가도 이렇게 못나왔는데 우리가 여태 동안 돌아다니면서 진짜 오늘 최고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으네요 슬리쉬 키윽 키윽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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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뭔데 뽕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손님 많네요 와 오늘 손님 많네요 오 짜 4.7은 형님 드십시오 형 오빠 이거 좀 펼쳐주라 오십시오 보이지? 보이지? 오십시오 손이 떨려서 회를 못 뜨겠대요 긴장했나봐 네 오늘 손 재미봤어요 오늘 배불러 진짜 숙성실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숙성실로 한번 보여드리고 숙성실로 지금 숙성시키고 있어 53살 오늘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잘 먹으러 갑시다 옷자 잡고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고 내일 천천히 방송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옷자 잡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 이틀 동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 아까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우와 오늘 달빛 쫙 들어오네 저 바닷물 밟죠 저 달빛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54 자 접시가 되게 큰건데 좁아가지고 여기까지 지름이가 나왔어요 주둥이도 나오고 접시가 되게 큰거 샀는데도 53짜리가 다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좀 삐져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형님들 아우님들 자 그러면 오늘 기쁜 날 코가 삐익 뚫어질 때까지 마셔야죠 아까 여러분들이 승낙은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민심에 따르겠습니다 자 한라산 17년산입니다 17년산이라고 표시가 돼있죠 17년산 17년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랜만에 소주네요 감사합니다 짠 두 점씩 먹어도 티가 안나겠다고 워낙 많아서 지금 약간 한단계 깔고 위에 하나 더 덮었어요 자 형님들 한잔하이씨 흐흐흐 네 감사합니다 짠 내일은 오늘 잡은 포인트 못갈거 같아요 시간이 아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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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차있을거 같은데 응 깍차있으면 깍차있을거 같은데요 킹물이 다 났어 벌써 접니다 어저께 잡았던 접니다 접니다 제가 수법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쑥 짜서 하면 되지 오짜일소 사짜일소 핫덕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도 입지를 있었는데 권호를 못잡은게 좀 아쉬워요 언니가 이렇게 해서 자연상 53정도면 일식집에는 스키달 좀 나오고 하면 백만 먹는거에요 그정도 되지 오짜는 진짜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맨날 사짜면 많이 먹어 봤거든요 돌돔 기록은 깬거죠 오짜가 뭐 쉬운자 무슨 지금 돌돔 시기가 지났는데 지금 감성돔 나올 때인데 돌돔을 잡고 있냐고 다들 이랬었어 3점 남았다 3점밖에 안남았어? 우와 53자 돌돔이 바닥에 나와버렸어요 마지막 회 끝 오짜 엄청 크죠? 어 어머 왜 한 점이 나왔어 깜짝이야 밑에 숨어있었습니다 하하하하 라면 끓일까요? 하하하하 라면? 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상 받기로 한 날입니다 이틀동안 여러분들 봐주기로 했다 이틀동안 그냥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쇼 자 여러분 잘자요 뿅 바 bait 라면 라면